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국의 강된장. 일본의 낫독. 약간의 치두부. 굉장히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소유자죠. 강대성. 대성! 지금 생각이 많을 겁니다. 앞에 쌤 분들이 재밌는 그림이 많아서. 또 패터 타 친구라. 예약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. 지금 GD 탑이 그냥 쾅쾅. 네, 왜냐하면 태양이 또 스태프를 한 번 굴 것 같거든요.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. 그런 걸 시도했는데.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. 그런 걸 시도했는데. 잠시만요. 예상대로 안 내놔봐요, 지금.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지요. 괜찮습니다. 굉장히 초조한데 지금 모르는 게 따로 안 되니까. 행망. 괜찮아. 제대로 망했네요. 다음 친구는 이제 차를 공중에 들어 날아와야죠. 네, 조용히 들고 나가네요.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.